소름 인사하세요. 당신은 왕노릇해야 합니다. 자, 이대로 말씀 가지고 언약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미국에 그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레스토랑에 그렇게 가게 돼요.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당에 가서 가장 많이 주문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주문하는 음식이 미투예요. 미투. 영어로 미투가 무슨 뜻이냐. 옆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거 주세요. 옆에 사람은 식인 거 나도 같이 이렇게 주세요. 똑같은 음식을 달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미투이래요. 미국은요. 이렇게 음식을 식이면 우리나라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냉면이라면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 샬러드도, 뭔 샬러드도, 뭘 샬러드, 뭐 샬러드, 뭐 샬러드, 뭐 샬러드, 뭐 슈퍼 이렇게 여러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 식사, 이게 스테이크를 시키면, 스테이크를 어떻게 해 줄까요? 이렇게 나온다고.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미디움 이럴 뿐입니다. 미디움은 보통으로 해주세요 이런 뜻인데 웰더는 완전히 구워주세요 웰더는 그냥 살짝 구워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같이 미투웹 다 똑같이 가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귀찮을 정도로 음료수도 쫙 장난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아는 콜라밖에 콜라 하면 끝이거든요 그런 종류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있는데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은 다 하는 말이에요 미투 라고 미투 쉽지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영어 공부를 중학 때부터 이렇게 오줌이 초등학생들도 하지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 백성 치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영어 못하는 민족이 없어요 진짜 영어를 못해요 영어선생도 영어 미국사람을 발발대로 말을 못해요 영어선생이 영어를 못해요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왜 말을 잘 못하느냐 영어를 그걸 배울 때 추우라고 문법하고 독해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말을 못 배우잖아요 못 배운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능 영어 시험지 있죠 우리나라 수능 영어 시험지를 지금 영어 미국 영어 가르치는 여기 와서 지금 언어민으로 가르치는 그분들에게 내주고 틀리는 사람들이 그리 많대요 못 맞춘대요 그걸 못 쓴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왜 이런 걸 왜 공부하냐고 왜 이럴 필요 없는 거 이런 걸 왜 하냐고 그분들 입에서 붙은 게 그거에요 왜 쓸데없는 거 이런 걸 말라 하느냐고 죽은 영어를 공부하니까 말이 늘지 않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또 유교 문화에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말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영어를 할 줄 안 써도 영어를 좀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비었으면 입도 못 벌려요 쪽팔려 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 창피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 현장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적용을 못해 망설여 놀랍게도요 수십 년 교회 단에도 단 한 분도 강단 메시지 가지고 삶 속에 적용해 본 지 없는 분들이 이걸 종교라 그래 종교 적용을 해 보지 못했어요 그 은약 처음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사라 권동력 전혀 처음에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망설여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하라 그러면요 아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창피당하면 어떻게 하지 뭐 여러 가지 생각에 복잡하니까 이 부르치를 못하는 건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전도를 못해요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많아가지고 직장에서 놀만 하는데 엄청나게 시달리고 들으면서도 얼른 복음 제시를 못해요 이 단에 내가 이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뭐 직장에서 왕따 씨를까 저거 예수님 씨 다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내가 앞으로 행동도 자유수지 못할 텐데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사업하는 분들을 그러는데 내가 사업을 하고 이 사람에게 내 거래처인데 내가 보험 중에 혹시 사람도 거래처 끊어 보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막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되면 별의별 생각이 사로잡혀 가지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 입도 못 벌려 이걸 뭐라 그러냐 철저하게 사단에게 당했다 그러게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사람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줬는데 만나게 해줬는데 그냥 입 벌리고 노는 입에 말하면 성의 역사가 줄 텐데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해요 자기가 설정 있게 자기가 말을 잘해서 자기가 표현을 잘해서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아주 심플한 사람들이 전도를 잘해요 복잡한 사람들은 전도를 못해요 성격 자체가 심플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면 막이 심플하면 무조건 막이 밥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걸 이용한다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영적인 성장은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나도 믿음이 저 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장노님처럼 나도 저분처럼 나도 신앙이 좀 잘하면 좋겠다 싶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해 보세요 실천 그대로 실천해 보시라고 아멘? 실천하면 이루어져요 해봐야 됩니다 영어를 그렇죠 영어도 말을 해봐야 해 해봐야 돼 영어 단어 한 열 개 가지고도 막 내가 옛날에 개척하고 딱 여기 등교를 사놓고 가서 1년간 미국에서 냉기지 않다고 대단한 영어 한다고 가 가지고 하면서 그 가자마자 영어 단어도 몇 개 모르면서도 그 영어 선생님 내가 영접시켰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시 웃더라고 웃긴다 하면서 영어도 못 하면서 영어를 어떻게 그리 영접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을 벌리면요 입을 벌리면 하나님 하게 하신다니까요 기도도 내 생각 가지고 짬에서 하지 말고 강단 며칠 잡고 기도하세요 그걸 언약 기도라고 해요 언약 기도를 한번 해보면요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니까 확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나갔는데 그 딱 그대로 되어지는 그럼 아 그렇구나 언약 성취가 되지는 언약 체험을 하게 된단 말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 마태문 심지어 심지어를 그렇게 고백할 때 이것이요 여러분이 입에서 나와 선포할 때 이 말을 고백할 때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로 이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것을 문제와 사건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면 체험하게 돼요 과연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해야죠 간절하게 진실되게 놀면서 지나지 않는 말로 믿지도 않고 바라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해결받으면서 손 들어봐 많지? 많을 거야 안그러면 영원계 나올 비록 뭐 있어 영원계는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만 아는데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가 다 서민들이잖아요 생활 속에 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분들은 파출부 하면서 일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일도 하고 그런 육신적인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넘어섰어요 저분들이 넘어서서 찬양하고 넘어서서 기뻐 감사하고 현장 가고 넘어서서 그게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나를 넘어서요 나를 넘어서요 나를 넘어서요 환경도 안 넘어서요 저거가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뭐 같이 안쪽 팔려서 뭐 조사존심 상해서 뭐 비교하고 뭐 옷을 뭘 입고 뭐 그러다 보니까 수록한 모양 쫙 눈치만 보고 막 살벌한 불이 세상 만남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어리성한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피곤하게 왜 그렇게 삽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이해해 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공동체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I'm okay 에밀스 오케이 얼마나 편안해요 얼마나 편안해요 무슨 옷을 입었든 무슨 모습을 입었든 상관없어 그냥 우리는 형제 자매야 맞아요 가족이라고 가족 한 아버지 모신 가족이라고 그래서 형제의 사랑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성도에 이 안전 이 군사람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친교한 주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자녀들이 모여서 자식들이 모여서 서로 서로 형 동생 하면서 애께놓을 모습 부모가 볼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똑같은 거라니까요 영땡이 살면요 처음이서 체험 기독교는 그냥 아무 감가하고 있다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전 성도는 이걸 붙잡고 늘 믿음의 무한도전 이게 뭐요 말이 아니라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영적 무한도전 행동하는 행동 안 하고 무슨 도전이 됩니까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은요 야곱이 사실적으로 은약을 체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형 에서가 장자권 뺏겼지 장자의 축복 다 뺏기니까 너무 분노가 난 거요 분노가 어느 정도 했느냐 거기에 달했다 그랬어요 거기에 달해가지고 저 새끼 죽여버린다 야곱을 죽인다고 그냥 난리가 난 거요 이걸 눈치챈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삼촌 자기 저 오빠 집에 보낸 거요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가라 그렇게 피신을 시킨 겁니다 화란데 화란 자 이삭 밑에서 그야말로 이 야곱은 순탄한 삶을 그렇게 살았던 이 야곱이 일순간에 하루아침에 환경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부모 다 떠나 집을 떠나 어디인지 모르게 가야 돼 처음 가는 길이야 환경이 그냥 180도 바뀌어 버렸어 족장의 아들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있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있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있어요 끝도 없이 그렇게 도망을 가는 겁니다 형님을 잡아 죽인다니까 이런 지금 변화된 환경에서 야곱에게 중요한 영적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도중에 너무 그렇게 끝없이 달리다 보니까 해가 져 버린 거예요 밤이 어두워지게 더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인지 몰라 그냥 쓰러져서 잔 곳이 배들이요 쓰러져서 그냥 돌판에서 그냥 돌 하나 베개 삼고 그렇게 자는데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약을 체험하게 되는 이 야곱이 영적 대전환이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은약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약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약이 내게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 순간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진짜 정인이라 변화 영적 성장이라 영적 확 달라져 말이 달라 눈빛이 달라 생각이 달라 행동이 달라 영적 성장 확 일어나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영자의 성도는 야곱의 은약 체험이 나의 은약 체험이 되기하여 주옵사사 오늘 밤에 기도 제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체험한 그 하나님 만난 이 체험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사사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되는 이 사실을 체험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사닥다리 환상입니다 10절 야곱이 부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정의시 없이 도망쳐서 하란을 향하여 가는 중에 한 들판에서 그렇게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돌을 그렇게 치유해서 그것을 베개 삼고 잠에 깊이 빠졌어요 피곤하니까 이곳은 19절에 보면 루스더라 루스라고 부르는 지역의 루스 원래는 루스에요 부엘세바에서 루스까지 거리는 서울에서 천안까지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천안까지 거리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루 종일 달려서 얼마나 숨가쁘게 도망쳐 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천안까지 여기서 하루 종일 뛰면 천안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린 겁니다 야곱은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들판에서 그 상황 아랑감 없이 그냥 잠이 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꿈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은약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2절입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을 꾼 것은 다순한 꿈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뭐였느냐 환상이에요 환상 환상 야곱은요 꿈속에서 하늘과 땅 연결된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가 쫙 연결되는데 거기에서 이 주의 사자들이 왕내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는요 은약의 핵심인 장차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예요 하늘과 땅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 연결시키는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러고 하신 이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진정한 영적 교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봉 1장 51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신이 이 사닥다리의 본체심을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중보자 우리가 기도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들어요 허감 세력을 물리칠 때 여러분이 다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라 이름을 내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우리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내가 중심 내가 중심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기가 주인 됐을 때 뼈저리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스도가 중심축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셔야 돼요 그게 뭐냐 나중심은 장세기 3장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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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옛틀 이 불신 상태에 있을 때 그 옛틀 자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이제 새틀 새틀이 뭐요 4장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아멘 그 옛틀에서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다 싸우고 분장하고 교회가 시험된 게 뭔가 좀 옛틀이에요 옛틀 나중심 물질중심 자리중심 그렇잖아요 그거에요 그거 그 옛틀이에요 나를 내가 내가 옛틀이에요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 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략충만 새틀이에요 새틀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이렇게 고통 다하는 것은 옛틀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새틀로 밖에 가야죠 옛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옛틀 빠져나와서 새틀을 가져요 새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걸 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시험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문에 나오는 모든 방송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상세 6장 3장 6장 11장 우리가 가졌던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터지는 거예요 전부 다 자 13절로 15절 봅니다 13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러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너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이 땅에 틀거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며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축복이지요 아브라함이 준 축복 그대로 말하고 있지요 특히 하나님은요 야곱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의 환상은요 단순히 환상에 머물지 않고 언약 전달로 이어졌습니다 언약 전달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사닥다리의 환상은요 말씀과 약속을 동반한 환상이었어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요 늘 그렇게 말씀이 없는 환상만 있고 말씀이 없는 그런 체험은요 위험합니다 말씀이 없는 체험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말씀이 없는 환상 나 오지마라 꿈을 꿨는데 이때는요 이 야곱이 꿈을 꿨다는 말은 환상을 말하는 지금 여러분과는 꿈하고 달라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직접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모세요 직접 신발 벗어라 직접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절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제일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제일 많은 단어가 여호와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신약에는 한 마디도 없어요 왜 그분이 그분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시대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니까 내가 이제 꿈을 꿨는데 그거 다 신비주예요 그거 다 틀린 거예요 내 꿈을 꿨는데 권사 저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인데 난 내가 내 원수라 하더라 그건 틀린 거예요 제가 평생 때 미웠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탄이 카게 시켜주는 거예요 꿈에 하자 그따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언제나 여러분들 말씀에 의해 아멘 말씀에 아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강간말씀 하나님 내가 성경 읽는 중에 내가 사문을 하는 중에 말씀에서 몇 장 몇 절에서 이렇게 나와야지 아 야구도 꿈꾸고 내가 꿈을 꾸야지 꿈이 안 꾸지면 계속 자야지 꿈 꾸도록 그걸 이제 개꿈이라면 개꿈 걸 꿈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구약 때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야구백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네 가지 구체적 약속을 주셨어요 네 가지입니다 구체적 약속이 이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이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꼭 여러분 잡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야구에게 하신 말씀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이걸 다 적어놓고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는 여러분께 됩니다 그 다음에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다 이루기까지 내가 안 떠나겠다 지키겠다 함께 하겠다 네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인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인마누엘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늘 인마누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렇게 어려울 때도 야구비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외롭습니다 도망자신세입니다 춥고 배고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야구비를 통해서 분명히 언약을 성취시키겠다는 하나님은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함께 하시면서 언약 성취를 해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성취를 하시면서 제사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마태문 28장 20절이에요 내가 뭐예요 볼 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악수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아쉽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불안합니까 뭘 그렇게 세상에 욕심이 납니까 앙당하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 살다 보면 가진 사람들 좀 이렇게 나름대로 실속 있는 사람들은 허급지급하지 않습니다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뭐 어느 부분에 다 여유가 있어요 허급지급하지 않아요 뭐 약속을 한다 시간 약속은 일찍이 갑니다 거의 다 성공한 사람들 덕증이에요 주로 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허급지급 허급지급이에요 미리 딱 언제나 미리 딱 허급지급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 그래요 축구하던 사람들 보면 거의 다 그런 세상 말라고 가진 사람들은 그래요 허급지급하지 않습니다 늘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뭘 그렇게 불안하게 살 필요가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그렇게 따지면서 살 필요가 뭐 있어요 다 속은 줄 아시고 오늘부터 완전히 예탈을 벗어버리시 바랍니다 옛날 하던 습관이 됐어요 옛날 그 습관이 돼가요 아무 하신 게 없어요 두를 것도 없고 이 광양 같은 세상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 바랍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뭐 세상 끝날까지 아멘 어렵고 힘든 분들 많아요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예수님과 함께 일평생 걸어온 길을 묘사하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사람 발자국이 걸어져 있어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 걸어져 있는데 일정 기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정 기간을 보니까 한 발자국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따진 겁니다 예수님 내가 이 기간은 내 인생 삶에서 가장 힘든 기간인데 왜 나 홀로 두었습니까 그때는 편안할 때는 같이 달렸는데 왜 이렇게 힘들 때 왜 나 홀로 이렇게 고통을 다해 놓아두었습니까 라고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안고 그렸어 그렇게 시가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든 시간에도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감당하도록 안고 계십니다 안고 모든 것 그거 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예수의 시도와 날마다 믿음의 성장 이루시기를 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거를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놀라운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요기 42장 5절에 고백을 한 것과 똑같아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게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둘 똑같아요 언제입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연단 받지 않는 사람 고통과 아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피로물을 솟는 이런 사선을 넣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런 큰 체험을 못하지요 요비요 사실적인 신앙인으로 변하던 영적 고백이 죽기보다 어려울 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신앙 성장이 일어날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이나 깨달음이 사람을 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만남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하십니다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기되는 거구나 우리 영계자 성도들은 매 예배 시간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곱이 백예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백예로 했던 그 돌을 기둥으로 채우고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데리라 베데리라 하나님의 집이라 성전이지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야곱이 난생 처음으로 재단을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붓은 겁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예배 회복이라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요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은 예배 시간 기다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양식을 묻는 겁니다 내 영혼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야곱이 난생 처음 예배하고 난 이후에 가진 것이라고는 그 다음 기름밖에 없었어요 가진 그 기름 하나밖에 없으니까 돌베개 했던 그 재단 위에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난 그 현장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 야곱처럼 자연스럽게 성리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봅니다 야곱이 서운하여러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제를 체험하고 인생의 이런 조난점을 맞게 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내용입니다 서운한 내용 하나님과 약속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조건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뭐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전에 없었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감사의 서운을 한 겁니다 야곱이 한 서운의 핵심 내용은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다 다시 말해서 경비하는 삶을 사겠다 하나님을 경비하는 삶을 사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고백이 담긴 11조를 드리겠나이다 11조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게 주신 것으로 그 정거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확실하게 말씀하겠지 않아요 11조에 대해서 11조 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는다면 경차하게 삶의 경제는 하나님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어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런 것이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10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10조 생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서 계속 나중에 막 석유 그야말로 통해서 어마어마한 계리사가 주일날 헝금하면 43명이 와서 그렇게 계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한 번 예배 드리면 교회를 하나 지을 만큼 그치고받을 때도 돈을 하나도 안 떼어 먹었대요 11조에 11조에 사람이요 없을 때는 조금 이렇게 덜이기 쉽게 자꾸 커지면요 아까워서 떼어 먹게 돼 있어요 너무 크니까 그럼 어때요 11조 만큼 줄이 들어간 겁니다 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요 불신자들이 하나니까 상관없으니까 그래서요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야곱의 영적인 삶이 성숙해진 겁니다 뭐 11조 말했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고백을 하죠 아버지한테 다 배운 거거든 할아버지 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영적 성숙의 모습이 은약 체험이 됐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렇게나 결단하고 서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결단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이 더 큰 문제에요 하나는 결단하지 않니 하나님께 임원계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 요거 요물은요 요거 요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요거 내 손 덜어주세요 하나님께 나만의 임원계약 여기 있어야 돼요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께 나만의 임원계약 하나님께 나만의 임원계약 하나님께 나만의 임원계약 세밀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본당 헌당이라는 시대적 미션이 237 서미스로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한 1500명이 150억 정도의 작정인데 저는 매일 정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작정한 분들이 경제문을 확 열어가지고 올해 안에 헌금하는 완답하는 기적을 보여줘 믿음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약에 내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가를 체험해 봐야 돼요 그 정인으로 선언 여운계약 그 정인으로 선언 여운계 전 성도대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시골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매느리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해갑이 지나면서 보니까 매느리가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죽여줘요 죽여준단 말이에요 가만히 이 매느리가 변해서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불평을 계속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고구마도 전에도 큰 거 주든 지금 작은 거 주든 밥도 좀 많이 주든 지금 또 작게 주고 이상하게 사과도 큰 거 주든 지금 영 작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억지를 부르는 겁니다 이 시어머니가 그런데 하루는 초등학교 다니는 손주가 이 학교 가서 이 돋보기 관찰 시험을 했어요 돋보기 관찰 시험을 하다가 이 초등학생이 우리 할머니 돋보기 사주면 좋겠다 해서 있는 용돈을 다 털어 가지고 돋보기 만원 2만원 밖에 안 해요 그런데 돋보기 안경을 사 가지고 다 끼워준 거예요 끼워줬듯 끼워줬듯 안경을 딱 끼우고 나니까 매느리 주든 적응력이 다 큰 거요 보니까 매느리 주든 고구마가 엄청 큰 거요 사과도 크고 밥도 많아주고 불평이 없어져고 화목한 집안이 되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잘 보이는 안경을 끼니까 문제 해결된 거요 제가 왜 말씀드리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환경이 닥쳐 오더라도 언약의 안경만 끼우면 돼요 언약의 안경만 제대로 쓰고 있으면 아무도 문제될 게 없어요 언약의 안경이 없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다 나오는 겁니다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만 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거시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도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한 여러분들은요 인생 끝난 거라고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다 넘어서라니까 사단 속임수로 내가 그거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넘어서 넘어서 그냥 넘어서 하나님 절대 죽을 거 믿고 아무리 골통 찍은 놈 옆에 안 있어도 괜찮아 그거 찾아보면 시험 들어 넘어서 그냥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아멘 문제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도 문제 있었다 예수님에게도 깔아누다라는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다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집안에 아이고 나 원수 좀 왼수 왼수 있죠 왼수 그러지 마세요 왼수 아니요 하나님 다 꼽아낸 거예요 깨기 있으라고 아멘 남편이 예수 원수 하지 마세요 남편이 예수 믿나 올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만 변화되면 남편도 변화돼 아멘 그 정거 안전 분들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변화되면 다 변화돼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지금은 숭추중뱅이고 지금은 교도 안전 불신자지만 언젠가 예원교의 장로 될 날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쳐다보라고 달라지지 어떤 분은 그랬다 하더니 교도 안당하는 남편보고 미래의 예원교의 장로님 그렇게 남편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교도 안당하는 남편보고 고백하더라니까요 누구라고 말 안하겠어요 근데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 이제 얼마나 짧은지 아십니까 여정 속에서 늘 언약적 시각을 가지세요 시각 이 시각이 언약적 시각을 가지세요 말씀을 언약적 적용하고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일 정말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신앙이 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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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